힝헤맨 로블럭슨! 안녕하세요, 안녕하송, 안녕하송, 안녕하송 리아 형! 안녕하세요. 리아야, 오늘은 아주 맛있는 컨텐츠를 준비했어. 신난다. 리오야. 응. 오늘은 정말 맛있는 컨텐츠를 준비했어. 너네들 먹는 거 되게 되게 좋아하잖아. 맞죠. 아니, 아니, 아닌데? 난 식욕 완전 없는데? 딱 봐도 한, 딱 봐도 라면, 아니 햄버거 100개 정도 먹을 거 같은데 무슨 소리야. 어? 어떻게 그렇지? 자, 오늘은 얘들아. 치즈다. 이 치즈를 찾을 거야. 치즈, 치즈. 아주 귀여운 치즈를. 치즈를 이제 먹어, 먹어. 자, 그러면은 우리 이제 치즈를 찾아보자. 저기 치즈인데. 치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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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. 치즈, 치즈, 치즈. 여기 치즈인데. 어, 저기 치즈 있다. 어, 저기 치즈 있다. 치즈, 얌. 뭐야? 로봇스 치즈야. 로봇스 치즈네. 맛없어. 이게 뭔데, 로봇스 치즈는? 어, 뭔 소리야? 어, 뭐야? 이상한 소리 나. 리아가 한 번 가봐. 무슨 소리가 나는데? 우리 치즈 먹으러 왔는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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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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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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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얘들아. 치즈를 먹기 위해서는 저 거대한 쥐를 피해서 먹어야 됩니다. 꼭 이렇게까지 먹어야 해? 특징? 리아야 빨리 치즈 먹으러 가자. 어, 어, 어. 어, 어. 아, 쥐 소리가 들려. 쥐 소리가 들려. 쥐 소리. 쥐, 쥐. 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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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. 하나 찾았다. 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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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. 야야 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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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! 야 들어가, 들어가 어.. 어, 나 진짜 무서워 어 뭐야? 설려줘~~ Christian 따라와~! 이거 뭐야? 야, 야! 우리 반대편으로 가보자 어 나 반대편에서 왔어 야 가자 뛰어! 이쪽 쪽 east 뛰xi 치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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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는 못 들어올 것 같지 않아? 치즈 찾았다! 어 얘들아 나 너무 무서워 치즈야 우리 뿔뿔이 헤쳐졌어 얘들아 치즈 해야 좋지 왜 이렇게 꺼어 우리 치즈 먹어야 되는데 얘들아 나 2층에 왔어 2층에? 어? 층이 있어? 치즈를 찾고 2층으로 올라왔어 오케이 나 치즈 3개 찾았구요 무슨 소리야 어? 여기 열쇠가 있는데? 찍찍아 미안해 야 리아야 안녕 이쪽으로 가면 2층이 있어 어디 가보자 헬 떨어와야 돼? uki 야 저거 왜 이렇게 꺼 공연 risk 미안해 찍찍아 우리 좋았잖아 그 네덜란스탄 치즈 먹고 우리 서로 좋았잖아 어 여기있다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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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린키 그린키 먹어야 되는데 저거? 먹고 올라가면 돼 가자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여기가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어 내가 아까 여기 왔거든 여기에는 다른 생물체 있는 거 아니야? 무서워 어 치즈다 오케이 그린키로 그린 문을 열어야 되나? 근데 여기도 길이 있어 가보자 여기도 치즈가 있을지도 몰라 오 어? 점프 점프 어 이걸 따라가보자 어 여깄다 오 오 오 뭐야 여기 다행이다 뭐야 어 엔틀 왔다 뭐야 챕터2야? 나 무서웠다고 오 오 이게 뭐야? 그린 더 가스 오 코드 코드번호 24 83인가? 옆에 써있는데로 2483? 아니래 이거 방탈출이야? 누들아 빨리 와 어떻게 가는데? 비밀번호 벽에 있는거 아 진짜? 나 안돼 2483 3842 3842 3842 3842 3842 아 거꾸로? 3842 3842 3842 어 치즈다 치즈 아닌가? 아니구나 뭐야 여기? 얘들아 같이 가 몰라 무서워 너무 무서워 여기 뭐야 이상한 소리가 탕탕 나 어? 어? 전등을 따라가는건가 봐 그런가 봐 이거 치즈 먹으러 왔다가 이거 어 치즈다 어디 아니네 치즈다 아니네 전등이네 치즈가 있어 레드키다 오 레드키다 레드키 챙기고 치즈도 먹고 뭐야 나 레드키 못 챙겼는데 돌아왔다 난 챙겼는데 이거 점프맵이야 혹시? 그런가 본데 이거 못 뛰는데? 어 안 못 뛰어 못 뛰어 이게 레드문이 있더라고 얘들아 레드키 내가 있어 나도 있어 근데 이거 한사람밖에 못 들어가잖아 아닌가? 아 같이 들어갈 수 있다 문이 열리지 않나? 그치? 그럴거 같애 근데 레드키 어디서 봤었는데 초록색키는 같이 안됐어 여깄다 어 나 들어갈 수 있다 어? 어 여기 뭐 아 아까 거기로 가는거야 다시 가야돼 발판이 있는데? 발판이 있어 아까 거기로 가서 2층으로 올라가 일단 좋아요 벽에 있는 것도 치즈인데 먹어 그럼 벽 칼 타먹어 하지만 난 고급 입이라 저런거 안먹어 어? 레드키는 1층이야 여기다 놓는건가? 아까 거기인거 같애 오우 오우 쉣 아 아 아까 거기로 어떻게 가지? 나 모든걸 잃었어 아 나 잡혔어 잡히면 모든걸 잃어 조심해 아 진짜? 잡히면 초기화야 어 어 뭐야 내가 거기야 우리가 아까 왔던데 어 아니야 달라 달라 여기 뭐야 점프맵이야 다른 키를 먹을 수 있는 곳일수도 있겠다 아니야 치즈였어 치즈 오케 치즈 오케 아니 왜 하필 점프맵이야 쉬워 어 됐다 치즈다 치즈 오케 일곱개 모았다 자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요기다가 이제 발판 설치하고요 파란색키 얻었고 블루키를 이제 죽으면 안되겠다 이거 절대 죽으면 안돼 가자 도망쳐 따라온다 큰일났다 2층 올라가구 여기 여기 하고 어 그치 그치 치즈 먹고 30번 아 30초 안에 저쪽으로 뛰어가야지 줄 줄 줄 따라서 안돼 안돼 시간이 없단 말이야 아 아 아 어 아 구독 구독 들어가고 드디어 파란색키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문 열고 30초 안에 가야되는거구만 물 따라서 주돌이가 오는데 주돌이 한번 따돌리고 여기서 또 올텐데 에라이 모르겠다 좋아 왠 이쪽? 아니 이쪽이다 됐다 취재 9개 모았다 어 뭐야 죽은거야? 아니야 너 취재 9개여서 이제 취재 문 열면 돼 취재 9개 다 모았다 취재 9개 모으면 탈출할 수 있다는거지? 나가는거야 잡히지만 않으면 돼 어떻게 했던거 같은데 아까 너가 맨날 아까부터 가던데 범기야 여기 여기다 이쪽이야 아닌가 맞는거 같은데 여기 막다리길인가? 아 아니다 제발 찍찍아 한번 봐줘 어 왔다 왼쪽 아아 탈출했다 왔구나 이스 이즈 더 엔드 드디어 우리 피자 먹을 수 있어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찍찍이를 피해서 치즈를 9개를 모아서 탈출해 보았어요 탈출이 아니야 근데 여기 뭔데? 더 가야돼 어? 뭐라고? 아직 우리 끝내지 않았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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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엔딩이야? 그런가봐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찍찍이가 쫓아온거야? 와 소울은 우린 지돌이한테서 도망갈 수 없어 얘들아 나 먼저 뱃속에 있었어 아하하 안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